하, 세월은 흘렀어도 대자연은 아름답구나. 하하, 이것이 오늘 바닥 잡고 없다. 좋다. 옛날 그 유교의 오륜 사상의 본발류다. 훈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부모유신, 장유유사. 이게 얼마나 좋은 정신들이 꽉. 세상이 바뀌고 요즘은 현대사회가 되다 보니까 부부유별, 남녀유별. 이건 이제 바꿔줘야 돼. 이제 남녀평등세상이 와불고 양성평. 그, 저, 그 옆에 있는 거 집에서 밥이 나잖아. 그 빨고 눈에 맞으면 빵빵하게 탁. 그 남자가, 여자가. 또 꼬투린 세상의 사람인데. 그러면 여자분은 언제. 여기서 말렸으니까 집이가 그래, 그 밥이 나잖아. 부부유별, 군신유의. 부부유별, 군신유의. 하나, 둘, 둘, 셋. 남녀. 부여보단, 군신유의. 육usc한 대 eradication 김신유의. 나 이거 다섯시 되면 밥을 먹어서 될건데 오늘 이거 무사히 충두점 신고 이거 밥 이거 안 돼서 이거 어? 뭐임 신고 이거 아니 밥을 먹어서 이거 강일날깡이라게 이거 다들 감수당 아이고 자기 천력이야 이거 아니 이건 미시간이네 시라게 이거 아임서 이거 신문을 다 봤는데 밥이 안 천력적 이거 어떤 걸까 이거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아이고 나 신문 배고파 아이고 아이고 야 밥 혼자 천력 저게 아이 나 참 아이고 나 늦었어 가야될 것 같아 어떡하지 아침분 못먹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동새벽이부터 일을 간단 말이야 이거 아이고 밥 밥도 못먹은 갈거라 아니 무슨 회사가 동새벽이 또 오래놈에 아휴 아무튼 솔솔 당기고 천천히 천천히 사고나면 안되니까 예 그러고 저녁에도 좀 늦게 와도 돼 나 청소해 다 행각하라 알겠어요 자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이거 응? 고마워 뭘 고마워 당연한 거를 밥은 굶지 마라 응 맛있게 먹을게 응 맛있게 먹고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고마워 조심해라 천천히 천천히 아휴 걱정해요 아이고 나도 빨리 빨리 배통 가야지 확인을 다 한 번씩 됐지? 됐어 됐어 자 나 출근해야지 됐어 됐어 여보 여보 예 아니 출근 시간 다 됨서 와이사스 좀 확 고정돼 나 와게야 아이고 나 참 무슨 아니 시간이 바빵 두고 정하는게 확 미리 선생님 조두라 하면서 갈게 아침부터요 아니 이거 입으면 이것만 입으면 가족이 넥타이 고정왕이 넥타이게 아이 사람 바빵 딱 졸저거는데 진짜 아이고 진짜 이거 봐 이게 넥타이 아니 넥타이만 고정 오래 넣으면 땅 넥타이만 고정 양복도 고정 없어 그게 무사 말 안 들으면 수고한게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요거 나 이게 오늘 늦이 크냐 이거 얘기해 이거 딱 있죠 저 왕이야 아이고 나 진짜 아유 진짜 고맙히 있어봐 양말은 무사한 가정왕 쓰고 안게 아이고 양말은 당신 혼자 차장 신으면 될 거 아닌 거야 양말까지 갖다 줘야 됩니까 나가 아이 그거 오는 집에 고정 오면 무사한 이게 더 나아 나도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바쁘다게 확 고정을 해면 고정해야지 그건 뭐 뭐 말이 많아 이게 확 고정하게 아이 진짜 딱 졸저는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잘 돼 김장 아이고 나 얘 요즘에 갑자기 막 풀만 먹으면 몸매 관리하는 거 아니고 형이서 우리 만화님들이 집에서 탁 좋아해지지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가면 살 빼야지만 싶어 난 또 어디 아픈 줄 알았다 야 아이고 살 빠진 거 좋다 야 이제 아이고 걔나저나 저 이거 물값이 싸서 큰일 났다 걔매 마시게 나도 와도 뭐 살 껴서 아 근데 아까 저기 고구마 세일 만큼 쉽디다 살 뺄 때 고구마도 좋아 아 최고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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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님 아이고 출고냄 때가 아이고 나 딱 이 넥타이 맹 출고냄 때가 아니 형님 뭐고 이거 경보하시는 이거 맹타이 맹 어디 갔다 옵니다 아 쟤 오만 장 방법이 뭐지 장은 무슨 뭐 무슨 장 무슨 장을 볼 말이야 아 오늘 이제 세일랜드 문자완 고구마 왠지 싸게 사수다 그럼 요즘에는 일을 꼭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한테 구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여 아이고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우리 동네에 남자 망신을 다 시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남자의 놈엔 걔도 넥타이 딱 매여겐에 출근할 때 쫙 거고 댕에 사하주게 이건 무슨 아니 그래서 저 개장을 13년 동안이나 달았어? 경보는 요 지난달에 과장 달았어 형님 개장 얘기를 자꾸 해봅시다 난 개장 좋아 난 개장만 먹때문 난 개장만 해봅시다 무사 형님 도와준 거 이수강? 아이고 이 사람 여자로 태어나 죽이게 여자로 태어나 아이고 나 참 아이고 우리 훌륭한 사람 나왔어 훌륭한 사람 나왔어 난 그냥 이 동네에서 이 두 사람 이성이 창팽 어디 나댕이질 못허커라 그러는 거 아뇨 그렇게 사는 거 아뇨 뭐가 나 사는 게 어떤 게 딱 형 형 형 사는 거야 이거 딱 조치기게 야 형님 형수님 요작이 봤을디에 무사 아이고 이제 곧 어디 돌아 날 것 아무 때 그런 말 하지 마라 맨날 집사람이 딱 해겐에 딱 형 여보 해겐에 넥타이 매주고 형 대염서 아이고 나 참 넥타이 매줄 때가 좋을 때라 마시 아니 저렇게나 뭔 일 나지 나 아기는 아이고 나 참 아무쌍 없이 대염서 아이고 나 다음부터 말 걷지 마라 거고 나 진리에서 알 거랑이 아는 척들 하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도 바르는 말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참 아이고 나 큰일 날까 큰일 이사 온 번 해주나 그냥 우찰들 네 요들 세태가 어떤 세태인데 저렇게 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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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숙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없대가 뭐 먹어서? 그냥 가방 둘려면 어디다 가면 안 써 아 오늘 마트에 고구마 깜짝 세일랜드에 대한 화끈 가면 안 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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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남자 여자 일이 따로 있으니까 아 그리고 저 후라이판으로 안 맞으려면 청소도 하고 밭도 하고 잘해야 됩니다 걔 네 멈추지 않으니요 멈추지 않으니요 멈추지 않으니 예 괜찮아 보다 내가 각시들은 어디들 가버려 내게 난 선하이가 아니 우리 집사람이야 이제 일 같다고 한 집에서 이제 헛금 이제 헛금 시간 될 때 헛금 쉴 때 우리가 확강 방황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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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미스 김 네 아 저기 똑같더니 커피 혼자만 타 오라 아 커피요? 아 예 무사 겸 막 저 눈 꿀 넘어오신 거이 아니에요 어 아니라 어 귀여워 귀여워 어 아이고 참 우리 미숙이 임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 좋아하긴 하니 어 귀여워 야 무사 커피 타는 게 겸 세월이 그게 혼자 타오자니 그래 그게 뭐 커피 타는 게 거 뭐 물만 비우면 되는 거 아닌가 어째 야 이 입이 기억 막 소름 나오지 무사 겸 거만 거만히 싫어 거만히 싫어 보자 거만히 싫어 보자 네 네 야 이거 미숙이 얘기 혹시 춤박은 거 아닌지 아유 그런 무슨 소리 나 아까 들어올 때부터 막 껌 씹어먹는 게 우스의 깻이 너 먹어보라게 제가요 아세요 카페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카페인 알레르기 아내해도 헉금 이상해니 저기 다른 커피로 하나 더 담아봐, 나 두 잔 먹으면 더 담아보라. 두 잔? 착하다. 우리 미쓰기 막 착해요, 보면요.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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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무사. 무사게. 이거 나양으로 다 먹으라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나 이거 다 먹으고? 응. 이거 오늘 정신 먹지 마라, 이걸로 다 먹으래니? 아이고, 우리 미쓰 김천막. 아이고, 난양으로 다 먹으라.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자, 여기 오래 못 다닐 것, 알마. 아이가, 이 보문이 맨날 것만 시봉되이 먹니. 침이 하얀 들어간 것, 알마. 이거 가만히 있어. 예를 들었을 때 여회를 조금만etzen. 다행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엄마 왜 이렇게 신발이 많아요 정리 좀 하셔야겠는데 다 너꺼니 가게 아휴 이거 프라이거 행실머리거 아휴 좋네 아방이나 아들이나 하는거 똑 닮아 먹네 그냥 아휴 아 엄마 난 청소 안했어? 아니 뭐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아 저거에 사주게 그거 하는거야 아니 맨날 집에서 뭐하는거야 엄마 청소도 안하고 진짜 짜증나 엄마 어 먹을거 없어 배고파 아니 뭐 회사 갈거 아 배고파 밥 줘 봐 밥 봐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기다리라 엄마 빨리 빨리 해줘 엄마 배고파 아휴 진짜 한위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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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엄마가 줄어 안 돼? 5만엄마 제발 아휴 다 썼단 말이야 친구랑 놀아야돼 알아서 기다리라 엄마 사랑해요 다 쓴 거야 자기야? 어 깜짝이야 왜 혼자 해? 어 깜짝이야 같이 해 아이 좀 쉬어 자기는 또 힘들잖아 아이고 힘 하나도 안 들어 쉬어 쉬어 그래도 같이 하자 그럼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아 다오지 아 다오지? 아 다오지? 응 아이고, 이 식혜는. 각신 바른 축단이었죠? 아이고, 삼촌. 아이고, 넌 어디 간 왕씨? 각신도 본 척 아녀요. 아이고, 각신, 그 삼촌들 하나는 앞에서 각신 아는 척하면 됩니까? 아이고, 배 소리를 햄죠. 경희도 섭섭해요. 아이고, 그냥 그게 만든 말 아니까, 삼촌. 아니요, 걔 경희되느냐. 걔도 각신한테 아는 척을 해서 아주. 아이고, 맨날 집에서 보는 각신은 진리에서 한 번 받았다. 아이고, 그게 아니. 난 경희도 못합니다. 아이고, 혼자 까나게 해.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각신 불쌍해요. 어떤 게 좋고. 아이고. 아이고, 무식아. 이슈록 답답해한. 막 하루 종일 비럼신고. 비럼신고. 뭘 비럼신고. 아이고, 무식아. 아이고, 무식아. 이슈록 답답해한. 막 하루 종일 비럼신고. 이슈록 형 초등하면서 무식아 형 초등하면서. 아이고, 난 얘. 우리 아방 때문에 못 살구나. 아방은 얘. 헌 씨도 나오시면 못 살아만 하시니. 밥도 출려줘야 돼. 옷도 입혀줘야 돼. 하하. 아들도 뚝 닮았니. 이럴 때 얻다 가면 좋고 얘. 나가 쭉 받주만은 거 경험 건 다 어몽이 버릇을 내봤어, 어몽이. 누구 때문에 어몽이 버릇을 경제해 온걸게. 헛쳐서. 근데 방법은 또 호나 있긴 있쭈. 뭐꼬야. 아, 그냥은 못 꿇아주고 그 호끔 그 노잣돈이라도 호끔 주먹 물어보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분식하고서 너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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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계좌이체, 계좌이체. 제주은행 0852. 하나, 둘, 셋, 셋, 넷. 예금주는 방사탑으로 돼있어요, 방사탑. 나 거기 끄마쿠다게. 어, 폰뱅킹 햄쭈이. 예. 방법은 호나 벗겨서 버릇을 내온걸. 버릇을 고추재를 하면 딱 호나. 충격요법을 쓸 수 밖에 없어. 네. 집을 나가버려. 누가 가버려? 아, 어멍이 집을 나가버려. 나가버려? 어허. 어서 마사. 아이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줄 알죽게. 나가버려. 아이고, 뭐 어떡합니까? 밥도 못 졸려먹고. 아이고, 굶어죽지 아니게 나가버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사람도 나간 안 들어가면서 이제 꼬지. 130년 동안. 나도 좋지 못해. 우리 각자. 첫숨으로, 이승으로. 첫숨으로. 우리 각자. 첫숨으로. 미안해. 난 다음 약속에서 말았니. 아이고, 이거. 우리 뭐. 에헤이. 이렇게 막. 각 형이 나다. 우리 각 씨 바질이 나한테. 꼭 보라. 밥 조개. 지금 밥 안 돼서. 기차. 조개. 뭐.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딜 가소. 잠을 서. 아니, 이 사람이 어딜 가소? 아이고, 이 사람이 다 불러. 아이고, 이 사람은 다 불러. 허용 가사. 이거, obey. 이건 다 불러. 이거, 이거 어떤 일이야. 비밀번호이신건가? 아이고 밥도 안해준거 같구나 이거 아이고 딱 쫄어진다 오죽들은 어디간대면 하나도 없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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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딱 쫄어진다 아이고 아이고 출근해야 다시 또 어디다 아이고 아이고 야 삼촌들 우리 각 씨 뭐 어디가? 그냥 각 씨인데 각 씨 핸드폰 몰라도 몰라도 우리 각 씨인데 한번 전화해줄게 여보세요 아이고 참 이거 큰일났네 전화 안 받아봐 전화 안 받아봐 전화 안 받아봐 저 바지글랑 양 서방 초잠 때 몰아줌어 양 나 곧 죽어진구다 나 지금 출근도 못하고 아이고 과룩하라게 아이고 좋은 아버지 야 저 어쩌냐? 우리 각 씨 뭐 부디가 내가 각 씨 우리 입단하고 이제 안 보이던데 어디갔나? 아니 아침 일을 안 보는 양 각 씨가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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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셨는데 좋은 아버지가 어떤 전화 하나도 한번 해 줍소 그 전화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예 초림새를 보니까 내가 꼭 어저께 아니 어디간 먹은 밤늦게 집에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남자는 먹을 수도 있고 경험하는데 거기다 경허지만은 아니 경험하는데 각 씨는 고식에 다 들으니 너 술 먹으면 막 광절도 하고 맘갈로 못살게 굶는다는 거다 하긴 못살게 굴긴 안햄수다 딱 고를말만 고르함수다 나 각 씨 경험 못살게 안햄수다 그냥 한번 전화만 한번 해 줍소 좋은 아버지 너 한번 해보라 아니 나 저 저 집사람 저 각 씨 전화번호 모르고 양 핸드폰도 한거 좀 각 씨렸나 번호도 모르는 서방인이 어르신 이게 아니 난 경험 전화해 본 적이 어신데 마시 아 이거 봐라 야 아이고 나 삼촌 양이제나 출근해야 되는데 양 저 놈씨디 걷지맙소 양 아이고 나 부추랑 죽어죽고 다게 예예 예예 아이고 나 저 가신데 연락고 오면 전화 집대리 전화옵소 양 핸드폰 일러고 양 양 나 감추라 아이고 저 좋게 언제면 천별건고 참 나 모르켜 아이고 아 전화 계속 가면서 아이고 어떤걸 꺼 아이고 형순이 전화 받지맙소 이 사람 명의야 버릇으로 고칠까말까라 절대 받지맙소 받으면 안됩니다 애 그래 그럼 밥도 해줘야되고 올게 어떤걸 꺼까게 아이고 밥 한끼 안먹는다고 안죽어요 마상아씨 그래 실은 내가 할말을 하실때 인재얘기도 나도 고백하는데 나도 실은 일주일 동안 구수 먹다가 이렇게 저 버릇고쳤어 내가 책임직하면 이혼해요 응 아 이 아 이 이혼은 좀 이혼은 아니고 버릇고쳐야지 버릇? 버릇?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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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웅이 여보 어디가 서게 아이고 바닥이 빠지신가 아이고 이거 어딜 가니 이거 도웅이 여보 대답해봐게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자 이제 나 지금 형이 빨리 눈물이 최대한 감정을 살려서 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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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자 시작해 동욱 아빠 나 어시나 막 좋을거야 당신 사랑엔 결혼했지만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통이 못하구나 저 바빠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막 귀하게 기억하러 춰수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대 생각하는 남자 둘이서 잘 살아봅수다 그동안 고마웠수다 그 이씄 아이씨 아이씨 우리 집사람 어디가 에이 누구게 왔다 갔다 왔다 이거? 이거? 뭐 누게? 아이구 이거 이거 먹었다... 내가 나 동그라기 이거 뭐, 뭐라 이거? 종영상을 꼭 보시오 아이고 우리 각식은 이게 납치해 가본 거 아닌가 이거? 뭐라 이거? 아이고 동욱 아빠 나 어시한 망초국과 당신 사랑에 결혼했지만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동욱부터 저 바빠서 결혼할 것도 아이고해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막 귀하게 기억하러 쳤 수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대 생각하면 남자 둘이서 잘 살아봅사 후당아 고마워 수다 여우 나 잘못해서 이거 나 동욱이 어머니 못살게 아이고 경호지 말하기 남자만 어떤 사랑이 이 사람 아냐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나 이 녀거 씨를 못삼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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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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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확실히 이거 미역국 해 주제는 아니고 미역을 못 줬겠네, 이거처럼. 야, 형님. 장벌이 없대가? 아니야, 장벌이 없대. 나 여기 점장하고, 업무 협약해 왔지, 업무 협약해 왔지. 아니, 형님이 여기 점장하고 업무 협약해 왔지. 아니, 아니, 미역이신가 어신가 아니면 국산이신가 하신가 업무 그거 보러 갔지. 아니, 미사, 미사 말을 막 불어봐들먹고. 아니, 저기, 나 절을 줬냐, 감수당.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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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님, 이거 장 보는 게 슝이라. 야, 형님. 아이집이. 형님, 미역이신데 고라 안 돼, 기닥에. 야 동욱아 저 어머니 딱 암마에 드리고 괜히 시나 하니 헛구만 시나 나가 미역국을 딱 끓여 죽지요 아 미역국을 끓여 보전 허염 신디 이거 물만 들이청 되는 단일 오르구나 이거 고만 있어봐 그럼 이걸 뭘 어떤 형 다른 거에 나 만들어서 될 건데 고만 있으라고 그저 아니 여기도 없고 에잉 뭐 아무것도 없이 아 와 이거 맞춰 이게 이건 뭐라 이거 에잉 쇠개기 미역국밥 이래놈은 이건 쇠개기 미역에 밥역 다 되어있는 신경계 이게 뭘까니 요걸로 해야겠네 딱 엄마 생일이었구나 아유 잘 닦구나 이런 날도 있고 참 일부만 해줄게요 아프니까 더 해야지 아 일부만 엄마 빨리 5만원 줘 왜 5만원 안 줘 엄마 아 시끄러하게 빨리 열심히 얘기해 빨리 아 진짜 10초 남았어요 엄마 더워라 10초 남았어요 엄마 아이고 시원하다 엄마 10초 남았어요 여보 하아 내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왔지롱 아이고 아 아빠 왜왜왜 아 내꺼는 왜 이리 푼만 해와 아이고 형 내책이야 짱짱이야 아 진짜 미워봐라 드셔보세요 아이고 밥도 기가 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빠 응 내 밥은 나도 배고파 밥 좀 줘 아니 난 밥 대석이 형 밥 아 나도 밥 좀 배고파 아이고 알아서 학교 갔다 온 지 얼마나 알아서 그거는 여보 요거이 저 동욱이 주더니 우린 이 나강이 기가 막힌 디나 알아본 디서 거기 가그네이 밥 먹고 그 형 우리 영화방 오게 네 저 동욱아 요거 나 이거 맛 좋은 거잉 동욱아 여보 우리 나가그네이 그릅사 진짜 여보 그릅사 무슨 미역국이야 나도 새해는 내 가족이 함께해야지 아빠 함께가 아니고 나도 가족이잖아 아니 난 각시가 우선이 난 너보다 각시가 우선이거든 아빠 나도 챙겨줘 조용히 나도 중량할 거야 진짜 아이 됐어 됐어 나도 중량할 거라 왜 너 이리와 부부유별, 남녀유별, 이건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제 남녀평등세상이 와불고 양성평... 남자가, 여자가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인데 여자분은 언제... 왜 자꾸... 왜 이번에 굳이 변사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너무 이 주인공을 독식한다. 또 뭐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자꾸 주인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출연자들 사이에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창보호른도 주인공을 한 번 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솔직히 밥도 한 두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교롭게도 우리 변사 분량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한 시간 정도 촬영하면 팍 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공교롭네. 공교롭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오늘 제가 좀 바쁜 날, 바쁜 날. 끝나자마자 다 행사도 가야 돼. 약간 전략적으로. 부러우면 대본 쓰던지, 그럼 직접. 왜? 직접 대본 쓰던 거니까요. 지금 경보가 제일 머리 난다고. 직접 쓰네. 막 울면 이 사람들이 옆에서 밖에서 보면 막 좋아하는 거지. 아니, 구경하셔도 이게 재미있으시면 해. 구경하셔도 저희는 좋아해. 오늘도 혹시 속 터지시는 거 아니에요? 속 터져야겠지, 오늘. 제대로 터져야겠지. 남자는 부엌이 데이지 말린 해네. 옛날에 과라죽이. 네, 난 부엌이 단연한 적이여, 수다기. 아, 진짜요? 그냥 역할에 몰입쟁이 하는 말이겠지. 설마 선생님. 그러면 난 말을 안 하고 나 선생님이라고. 이제부터. 동욱 아빠, 나 어시나 막 좋을 거야. 당신 사랑에 결혼하신 뒤 남자가 가장 우선이라는 당신 말. 난 동의 못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화된 생각하는 남자 둘이서 잘 살아봤어. 고마워, 고마웠어. 네, 좋은 tuck. 너Fe에 접은؟ moment의 가슴. best was 어? 어? 어?